보살이나 전륜송왕이 태어났을 때는 하늘에서 반은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반은 차운 물이 내려와서 아기의 몸을 식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고령사주지 도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연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선 도설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수받다 보살이 이제 수기를 받고 여러 급동안에 왕자나 다른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설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도설천에서 자기의 수명이 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천상도 마찬가지로 모든 신들도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신들의 수명은 약 8만 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천신이 갑자기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 쪽에 밤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갑자기 하얗던 옷이 빨지 않아도 하얗던 옷이 갑자기 이렇게 검어지고 때가 묻고 그리고 그 희든 이 검턴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변해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지는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부처님께 묻는 그러한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넓음이고 곧 넓음 뒤에 죽음이 따라온다고 하자 그 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이끌고 바로 내생을 받았다는 화신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 이제 자기가 수명이 다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내가 드디어 이제 부처로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을 이렇게 찾다가 카필라성의 마야부인과 슬도다나 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꿈에 태몽을 줍니다. 그래서 그 태몽이 마야부인의 꿈을 꿀 때 6개의 상아가 달린 그러한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상아는 코끼리는 보통 상아가 2개입니다. 그런데 상아가 6개라는 것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크샤토리아족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라마는 태어날 때 머리로 태어나고 크샤토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바이사는 여자의 자궁으로 태어나며 그리고 슬도라는 발가락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부처님의 사승제 계급이 크샤토리아다라는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이렇게 태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렇게 잉태가 될 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만세계가 진동을 한답니다. 진동을 하고 그리고 신들은 모든 신들은 이렇게 빛을 뿜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경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보살은 어머니는 바로 오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을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 태어날 부처님이 이렇게 잉태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냥 다섯 가지 오계를 지니게 된다는 게 바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시죠 오계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불투도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 않으며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남편 이외의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신을 혼묘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 이 다섯 개가 바로 오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바로 부처님이 잉태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한 다섯 가지 지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태가 되고 난 이후에 보살의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성욕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떠한 남자들에게도 유혹이나 그리고 어떠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살이 어머니의 태어들었을 때 다섯 가닥의 음메인은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얻습니다. 다섯 가닥의 음메인은 이러한 욕망이란 뭔가 하면 바로 색수상행식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가닥의 욕망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안에서 그리고 또 보살을 잉태한 어머니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떠한 몸이 피곤하다든지 입듯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행복한 그러한 단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이나 전련성왕을 잉태하고 낳았던 그러한 어머니는 보살이나 그리고 전련성왕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도설천에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임신 10개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임신 10개월이 되질 않죠. 그냥 임신 9개월하고 한 며칠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나 전련성왕 여기에서 보살은 부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는 만 10개월을 꽉 채워서 이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인과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이 탄생할 때는 먼저 아기를 이렇게 받지를 않고 그리고 먼저 천신이 먼저 이렇게 태어나는 보살이나 전련성왕을 받아서 그리고 이 시녀에게 전해준다라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은 부처님이 탄생할 때는 어떠한 양수나 그리고 점액 그리고 피도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빈이에가 보면 부처님 몸을 씻긴 곳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연못이 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전이지만 이러한 것은 조금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살이나 전련성왕이 태어났을 때는 하늘에서 반은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반은 차운 물이 내려와서 아기의 몸을 씻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부처님이나 전련성왕은 태어나자마자 북쪽을 향해서 일곱 걸음으로 걸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여 어떤가며 가장 어른이다. 더 이상 나에게 태어나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문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상자부 불교와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여 어떤이며 가장 어른이다. 이것을 아마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번역을 했고 더 이상 나는 태어나면 없던데 상계계고 아당한지 대성불교에서는 상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상계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이것을 편안하게 하리라 이 뜻인데 상자불교에는 대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자와 대성불교의 부처님의 탄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이 탄생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경기도 많이 어렵고 사실 절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법회라든지 아니면 강의 이러한 것들을 못한지가 한참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서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나나 내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